Renaissance 유명한 간장집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흰색 벽 창고 거리라는데 오 엄청 큰 인면어라는데 오 여기 잉어 빨간 잉어랑 노란 잉어 애들 놀이터 안녕 안녕 크흐흐 헤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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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라로 쿠라 요시야 창고 거리 아 아 아 아 회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